자 제가 지금 의상이 아니구요 소품이라고 해야되나 악세사리라고 해야되나 그 리본 만들다가 이거 저기 여기 이렇게 달거임 딴게 아니구요 제가 노엔 만들다가요 제비가 왔어 제비는 뭐다? 일단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요 저는 지금 카메라를 목에 걸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저런 영상 촬영하면서 목소리 당기는 것에 조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뭐 하나? 아씨 진짜 배경이지 그만 사야 되는데 근데 자꾸 이런저런 구상들이 머릿속에서 딱 떠오르면 어쩔 수 없어요 자꾸 사게 돼 근데 얘 다 사놓으면 쓴다니까 이렇게 변명하면서 일단 아씨 요거를 항상 떼주는데요 중요한게 아니고 다림질 하면 되니까 짜잔 아 이쁘잖아 이제 여름입니다 아 여름이 아니고 아직 봄이죠 봄인데 곧 여름 오잖아요 그러면 이런게 필요하지 아 이쁘잖아요 바닷속에 아 이쁘죠 나만 예쁜거 그리고 이거는 아이씨 진짜 손이 이렇게 굼떠갖고 손이 이렇게 굼떠갖고 짜잔 아이씨 아 너무 흥분해 가지고 쓰레기통 뒤집어주면 난리나요 예쁘죠 이거 내 배경 써도 되겠다 아 근데 피서라는 거를 제가 피서나 여행이라는 거를 가본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이렇게라도 해야지 근데 이건 뭐더라 아 아씨 이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 샀습니다 아 영화 필름 연상시키죠 이거 배경으로 잘 쓰면 되게 멋있을 것 같아 좀 더 살까요 아고 제가 아직 디스크가 단한게 아니라서 요렇습니다 멋있죠 좋다 그리고 이거는 이게 아 또 크네 내가 왜 이렇게 큰 글 샀을까나 사놓고 몰라 여러분 이거 아 진짜 아 너무 예쁘죠 이거 너무 예쁘죠 나만 그런 거 너무 예쁘다 이거 어떻을까나 아 저는요 이렇게 카메라 뺐습니다 이렇게 예쁜 거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못 거치대 빼고 아 좋다 오늘 병원 다녔는데 날씨가 너무 좋더라구요 씨 날씨 좀 많아 이게 고물인데 아 너무 예쁘죠 이런 배경들을 하나하나 적당하게 이렇게 테마에 맞게 잘 사용하겠습니다 내 돈 주고 씨 사가지고 하하하하 하여간 여러분 이렇게 예쁜 이미지 보면서 같이 힐링합시다 오늘도 좋은 하루 오늘 금요일 씨 불금 죽인다 여러분 좋은 저녁 되시구요 지금 시간 저녁이야 그러니까 좋은 주말 잘 보내시구요 발음을 좀 더 빠르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하나로 할까 요거 돌릴까 보구요 그러면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굿 잘 보내주세요 잘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.